사랑하는 성도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는 주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건보한 장모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바포 옷을 입고 검사슬을 목에 글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정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안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의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마른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칠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업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일을 지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례매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애국 땅에 일곱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국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라에게 부르져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민의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섭리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을 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단순히 애국에 임할 기근을 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양 나라가 되어 열방에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곱의 가족의 숫자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난한 땅이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그들을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세우셨고 오늘 본문처럼 그를 애국의 총리로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의 이전의 모든 역경 또한 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사람의 뜻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작권을 육신의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장작권을 받았던 요셉이 예수 그리스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판단으로는 참 부족해 보이는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보면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참 의미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애곱에 정착시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이후 유다는 메시아 뿐 아니라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또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케 하는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17세의 요셉을 시기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던 어리석은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의 민족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일로 인해 애곱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꿈 해석이 탁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노예 출신이었던 그가 애곱의 이인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발탁한 바로는 애곱의 중앙조 시대를 지배했던 힉소스 민족의 아마네마 3세로 보고 있습니다. 힉소스 민족은 함족 속이 지배하던 본류 이집트인이 아닌 이민자로서 세력을 키워 이집트 왕조를 점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이 샘족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시 애곱에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관리에 등용되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요셉의 등용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세계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후대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을 애급 온 땅의 치리자로 삼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바꾸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요셉이 마치 애급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은 요셉이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들을 신앙적으로 진 것을 볼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보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문하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에보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매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무엇보다도 애국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섭리의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나타난 바로의 말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38절과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처음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을 때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지혜로 애국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7년 대기근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섭리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께서 살아계시며 당신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굳건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추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를 섭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